야옹 내려 뭐하냐, 빨리빨리 내려 하이, 친구들 야, 오늘 강진학교 왔자 고생이 많으십니다 수고하십니다 니들 뭐하는 X끼들이야? 짭쌤니? 동작 그만! 누구야? 꼼짝 마, 이 X끼들아! 거의 괜찮아요? 두려, 두려 아니, 이 X끼들 우리가 움직이면 자꾸 냄새를 맡더라고 아이씨 기다려요, 잉? 다 잡아 빨리, 빨리, 빨리 저기, 저기, 저기 저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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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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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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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 형이 두 발이 안 돼! 빨리 타! 빨리 타! 오! 멋지다! 잘했어, 잘했어. 안 잡혀서. 잘해. 응? 신혁아. 신혁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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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따! 아아! 아이씨! 아이씨 어? 뭐야 저거 빵빵빵 신선함을 담은 코코가 지나갑니다 잘했어 잘했어 내가 이겼어 빵빵빵 드셔 흠